안녕하세요 여러분 깰깰입니다. 오늘도 다시 돌아온 카드 까는 날 카드 까는 게 너무 좋아요. 카드 까는 게 뭔가 게임에서는 1호치도 잘 안나오고 좋은 포켓몬도 잘 안나오는데 카드를 까면 뭔가 나오는 기분이 하나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깔 카드는 포켓몬 카드 게임 실드 소트 버전이랑 실드 버전이 있는데 저는 실드를 샀습니다. 왜냐구요? 그냥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로치는 안나와요. 그래요? 보니까 여기서 제일 좋은 카드는 마리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마리. 오늘은 저번에는 룰렛으로 해서 카드를 잘랐잖아요.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줄까 해요. 자 일단 개봉을 하고. 일단은요. 여러분 이 카드를 한번 섞을게요. 한번 섞을게요. 아 수라 발 발 타. 아 수라 발 발 타. 길이도 하고. 길이도 하고. 우자가 되고 싶니. 자 이렇게 해서 할 거고요. 오늘 카드 까기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여러분들에게 카드 하나를 자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카드 세 장을 뽑아서 그 세 장 중에서 하나를 투표를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는 자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처음부터 가볼까요? 일단 처음 세 개. 재밌겠죠? 여러분들이 내 카드를 박살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반 조각 낼 수 있는 기회. 자 여기 보이시면 1, 2, 3 있죠? 1, 2, 3. 여기서 투표 많이 나온 거 하나씩 자릅니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많이 자르게 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총 30장이 있는데 최소 10팩은 잘립니다. 아직 시작 안 했어. 아직 시작 안 했어. 최소 10팩은 잘립니다. 3번이 두꺼워 보인다고요?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음. 음.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오늘 카드 10팩 무조건 잘립니다. 자 바로 추첨 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 자 느낌표 투표 숫자. 1번이 많아요. 3, 2, 1. 마감. 3번이 잘리게 됐군요. 누가 아까 3번 두꺼워 보인다고 해서 3번 잘리잖아. 자 일단 그러면 1, 2번 카드 먼저 까봅시다. 자 1번 카드. 오호. 처음부터. 예. 끼리동. 홍수먼. 눈이 먹이. 이상한 사탕. 말이. 자 두 번째 카드. 아 말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연번이. 콘치. 초라기. 드레피온. 기머띠. 앙 기머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잘려나갑니다. 자 이쯔. 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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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부스러기 계속 나오네. 아 가라르 포니타. 꼬모카. 우루사. 아. 아. 미친. 브이카드 잘렸습니다. 누구야. 3번 카드 무거워 보인다고 한 녀석. 아. 이거 더블 레어 카드였는데. 아. 이거 초장부터 안 좋은데. 오늘 열팩 잘라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아.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1, 2, 3. 시작해주세요. 오. 그래요? 그림만으로 봤을 땐 3번이 두꺼워 보이는데. 3. 2. 5. 1.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오케이. 마감. 1번 카드 선택됐습니다. 1번 카드예요. 이번에 1번. 좋습니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까고 나서 1번 카드 여기다 놓을게요. 여러분. 보이는 데다가.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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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제 카드 까기의 고수라고. 아. 얇은데? 레돈벌레, 베우르, 괴물구기, 베우르, 가로막고리인데. 홀로 카드네요. 예쁜데 이거 카드? 두 번째 카드. 이거 좀 두껍다 느낌. 자. 절각장. 모래뱀, 베톤버카, 이월부, 코프리. 아. 불안하다. 야. 불안하다 얘들아. 어. 이거 빳빳한데 이거? 아. 불안하다. 어. 위에서 볼까요? 홍수몬. 목락. 두루지벌레. 어. 왜 덜 나왔다. 날색마. 랜턴. 아싸 쓰레기였어요. 히히. 개꿀. 다행이다. 아. 아까. 애써.로 너무 아까운데. 자. 이번에도 3장. 꺼내올게요. 느낌을 한번 봐드릴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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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가 하나가 두껍긴 합니다. 3. 2. 1. 마감. 자. 이번엔 2번 카드입니다. 2번 카드. 2번 카드.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나머지 까먹도록 하겠습니다. 자만칼. 시라소모. 우와. 이거 멋있는데? 꼬모카. 갈가부기. 모스로우. 맨 마지막 장은 다 홀로카드네요. 아잇. 뭐야. 왜이래. 캠. 캠 어디갔어. 어? 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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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미친. 아. 미안합니다. 주작 안 했어요. 진짜 진심 주작 안 했어요. 뭐. 내가 건드렸나 봐. 다시 좀 맞추고. 주작 아니야. 히히 왜 꺼졌지? 이거 깔게요. 조용히 하세요. 아. 진짜로.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 그리고 그 봉투에 쌓여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자. 연번이. 왕콘치. 스콜피. 어. 검은거. 검은거. 자몽열매. 자마젠타. 브이카드 나왔습니다. 더블 레어카드. 자마젠타 브이카드. 아. 주작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 말을 못 믿네. 진짜 찐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거 주작. 내가 속인 거였으면은 진짜 내가 삭발할게요. 삭발. 또 이러면 현 삭발할 머리도 없잖아. 이런 얘기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 하나. 자마젠타 브이카드. 그리고. 저거 잘라야겠죠. 이제? 아. 그 브이카드 하나 건졌다. 자를게요. 이거 반으로 잘라야겠다. 대각선으로 자르니까 불편해. 네. 자마칼 또 나왔네. 히라선무 또 나왔네. 뭐야. 꼬모카? 랜턴? 아. 에이스번이었네요. 홀로카드. 주작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믿어주세요.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어. 이번엔 왜 셋 다 두꺼운 것 같지? 셋 다 두꺼운 이 느낌은 뭘까요? 3. 2. 1. 마감. 아. 이번에 3번이 맞네요? 오케이. 3번 여기다 두겠습니다. 짠. 세 개다 자르기는 없냐고요? 저기요. 누군 땅 파서 장사하나요? 자. 게임을 보기. 배우루. 손이 더. 세이프. 오. 깜깜이 브이카드. 더블 레어 카드네요. 좋습니다. 오. 멋있는데 이거? 깜깜하다. 내 인생 같구만. 깜깜하다. 깜깜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깜깜이. 자. 두두지벌레. 콘칩. 어. 뒤에 뭐 있다. 입치트. 메탈소서. 코터스 브이카드. 더블 레어 카드입니다. 무난 무난한 녀석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코터스 브이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잘라야죠 저거. 자. 자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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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르면 되게 끄내기가 힘들다. 어우 씨. 뒤에 뭐 있는데? 절곽참. 모래뱀. 부부. 조무래기. 몽얀나. 나이스고요. 자.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어? 어? 내가 과연 어디서 얼을 했을까? 3, 2, 1. 마감. 자. 사실은 이 녀석이 제일 두꺼웠어요. 제 느낌상에서는. 이 녀석이 제일 얇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2번을 골라주셨기 때문에 2번은 여기다가 놓고 아 대왕 끼리동 좀 그만 나와 끼리동 좀 그만 나와 끼리동 거니타 얘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쓰레기들 자 침바루 백손모카 부부 대왕 끼리동 네 아 뭐 괜찮은 녀석이 안 나오는데 아 느낌상으로는 이게 제일 얇기는 했거든요 한번 까봅시다 아악 잘가 잡아 젠타야 와 까만 거 있는데 우루 괴물 부기 입치트 오케이 좋았어 그래요 다음 3개 들어갑니다 자 3 2 1 마감 두 번째를 골라주셨어요 느낌상은 3번이 제일 두꺼워 보이긴 하는데 두 번째 이따 자르도록 하고 투표 동점이면 두 개 자르냐고요 에이 그건 안 되지 하나 나올 때까지 해야지 두표 조용히 하세요 무슨 작당 모의를 하는 거야 어 에이스번 아까 잘렸는데 나왔네요 자 레돔벌레 왕콘트 자만칼 야부웡 고래뱀 고래뱀 백성목카 엠버니 폭불이 오케이 킥볼 잘리던지 말던지 킥볼 우주의 기운 제가 톡톡 쳐볼게요 음 3 2 1 마감입니다 1번 카드예요 이거 이따 자릅니다 어떻게 바꿀 게 한번 드릴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바꿔드릴까 어떻게 할까 바꾸지 마 알겠어요 자 어 이거 두꺼운데 어 이거 느낌 빳빳하다 ㅎㅎ 자 뿔카노 콜피 꼬모카 레비푸트 쓰읍 쓰읍 아이 킥볼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연버니 백성목카 침바루 기모띠 쓰읍 아 이거 큰일났다 싸하다 이거 싸하다 싸하다 얍! 눈이 먹이 어 까만거 같은데 우루 지그재구리 오로라 에너지 어휴 다행이다 말이기는 한데 어 보급형 말이 다행이다 어 깜짝 놀랐네 어 말이긴 한데 보급형 말이었어요 다행이죠? 갑시다 쇼핑 갑시다! 일러갔다구요? 저 카지노 한번도 안가봤어요 3 2 1 마감! 3번이 맞네요 3번 여기다 치워넣고 손치 지그재구리 폴카노 레비붓 거대커뿌리 어 레어카드가 벌써 다 나온건가 앞에? 자 페우루 지그재구리 기리더 몽야나 잘합니다 아 카드 자를 때마다 참 안타깝구만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시청 좀 많이 해주세요 조회수 어! 아하! 뒤에 뭔가 있어! 아하 꼬무카 눈이 먹이 어! 무르 레비펀 아하 꼬무카 브이백스인데 에이 재기랄 이거 뭐야 아 트리플 레어카드 트리플 레어카드인데 쨘장 하하 이건 좀 좀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이거는 아 어쩔 수 없죠 테이프를 붙이면 무슨 의미가 있니 얘들아 어우 속이 쓰린데 아 저 커요한 녀석을 반으로 갈라버리다니 하지만 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대신에 2 1 마감 1번 카드 자릅니다 1번 카드 초라기 먹나 블레벨 핸가무기 어 묵직하다 레돈벌레 아 꼬치 내가 왜 매번 400조 1팩 자르기로 했을까 생각해보니 정의하시죠 내 알랄날 돌려내 알랄날 수원 감사합니다 사다이사 두두지 벌레 어 뒤에 또 뭐 있어 미치트 아하 사바젠타 부위 카드 살았어요 쨘짱 아 이건 뭔데 이건 무슨 카드인데 아 더블레어 카드 아 미치 좀 줄여야겠다 이지선다로 해야겠다 다음에 아니 이지선다가 아니지 오지선다 오지선 1? 그죠 3개 중에 하나 자르는 건 너무 손해가 막심한 것 같아 어 마지막 팩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팩은 보고 자르는 걸로 합시다 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3 2 1 마감 2번 이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말이 한번만 떠줘라 말이 기리동 포니타 시사소문 행복의 알 슬리퍼드 아 오늘 카드 수입이 딱 자라지 못하네 아 모르페코 브이맥스 너무 아깝다 아 연번이 백성모카 침바루 메달소서 야 망했다 아니야 여기 다 쓰레기밖에 없을 거야 보고 자를게요 이번엔 신중하게 꺼내라 자 무늬먹이 오르 지구재구리 하랑우탄입니다 다행이다 이거 굳이 자를 필요 없죠 여러분 두데기니까요 그래도 잘라야 하나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게 없네 짜이짼 잘랐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카드 까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수확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되게 나왔네요 자마젠타 브이 카드는 근데 다행이네 아까 나왔는데 한번 나왔던 거구나 자마젠타 브이랑 코터스 브이랑 깜깜이 브이 이렇게 나왔고요 잘려나간 모르페코 너무 아쉽고요 브이맥스인데 아 정말 아쉽네요 오늘 말고 전체적인 수확물을 보고 싶다고요 그리고 그리고 잘려나간아이들 잘려나간아이들 저기 카드 시체들 카드 시체들 네 다시 부끄러윌 카드 아 앞으로도 카드까기 이런 식으로 재밌게 좀 까보도록 연구를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유바